안녕하세요. 파랑하늘입니다. 이번에는 현재 새로 셋업한 노트북을 드라이브를 설치할 건데요. 물론 드라이브를 다운 받아서 미리 준비하셨다면 문제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삼성전자 드라이버 다운로드 센터를 가셔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제가 네이버에서 삼성전자 드라이버 다운로드를 선택 키인을 했고요. 키인한 결과 이렇게 나왔어요. 내용을 보시면 고객지원센터, 키스 다운로드 센터 삼성전자 서비스가 있는데 세 번째 삼성전자 서비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보시는 화면이 나오고요. 이 화면에서 지금 현재 화면은 제 PC가 그래픽이 제대로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화면이 아주 크게 보여요. 자 보시면 쭉 내려 볼게요. 자 여기 보시죠. 그죠? 드라이버 다운로드라고 있죠. 그죠? 드라이버 소프트웨어. 요 놈을 선택하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또 내려가 보세요. 그럼 저쪽으로 나오죠. 그죠? 모델명 검색이라고는 네고를 사용할 필요는 없고요. 유용한 소프트웨어라고 있어요. 여기서 PC 프린트라고 있어요. 잘 보시면 자 이제 유용한 소프트웨어 뭐 프린터, 프린터, 컴퓨터 전용 그 다음에 프린터, 컴퓨터 전용이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있는 여기 삼성 업데이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요 놈을 일단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다운로드에 저장을 미리 해 놓겠습니다. 뭐 저장하지 않으시고 바로 실행하셔도 가능합니다. 자 열기 선택하세요. 자 허용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오죠. 그죠? swm 셋업 주 선택 삼성 업데이트 라고 되어있죠. 그죠? 예 누르십니다. 자 나머지 화면은 다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마구를 모두 창닫기 자 설치가 완료됐다고 하네요. 그죠? 클로즈 얘도 닫고 자 그러면 화면을 보시면 삼성 업데이트라고 지금 다운이 받아져 있어요. 요 놈을 실행해 보시면 됩니다.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겠죠. 그죠? 예스 동의함 어쩌고 저쩌고 자 그러면 삼성 업데이트가 현재 PC 상태를 선택하고요. 거기에 맞는 모든 소프트웨어를 골라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업데이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모든 소프트웨어 선택하시고 전체 업데이트 선택하신 다음에 업데이트 현재 노트북에 깔린 모든 드라이버 유틸리티 네트워크나 그래픽 카드 USB 기타 등등 모듈 업데이트 하게 됩니다. 자 나오죠. 그죠? 온라인 상담 터치패드 그래픽 타입 사운드 저도 센서 세팅 등등 나오죠. 그죠? 설문조사 주소 업데이트 빼놓겠습니다. 자 삼성 업데이트 배치 됐네요. 그죠? 자 확인 누르십니다. 소프트웨어 설치 중 시스템이 몇 번 재부팅된다고 나오죠. 그죠? 확인 자 지금부터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하는데 시간이 한참 걸리게 돼요. 그래서 제가 잠깐 정지를 시켰다가 설치가 거의 다 되면 완료된 시점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를 뭐 터치패드 드라이버 그래픽 사운드 기타 등등 이거 보시면 설치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다는 아니겠지만 껐다 켜지기 때문에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 후 업데이트 된 다음에 완료될 때쯤에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소프트웨어 설치 중에 시스템 다시 시작하라고 나오죠. 예 라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재부팅이 된 다음에 이렇게 그래픽 카드가 적용되고 현재 화면이 아주 깔끔해졌죠. 그죠? 지속적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는데 설치가 어느정도 완료되면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 소프트웨어를 설치했고 거기다 하면 추천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선택해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내용을 보시면 자 뭐 네트워크 메디아 플레이어 등등이 있죠. 그죠? USB 3.0 까지 그죠? 칩셋 드라이브 까지 자 확인해 보... 확인을 눌러서 설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그죠? 현재 물론 완료까지 보여 드려야겠지만 현재 소프트웨어 설치하기가 아주 오래 걸려요. 그 대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까 삼성전자 다운로드 서비스 드라이브 다운로드 서비스에서 이렇게 삼성 업데이트만 미리 다운받아져 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윈도우를 설치 후에 진행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겠죠. 가장 중요한 힌트이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이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다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메시지가 뜨게 되면 라이센스 조항에 동의한다든가 그 다음에 컴퓨터 재시작 혹은 내용을 업데이트 하라든가 내용들을 확인을 해 주시면서 셋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윈도우 7 핫픽스까지 설치되는데 요거까지 완료되면 대부분의 설치가 완료되는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관계로 여기서 동영상을 중지하고요 현재 모든 소프트웨어를 다 설치한다면 원활하게 쓸 수 있으니까 현재 방법을 쓰시면 세로 어떤 장소에서든 어떻게든 세로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때 아무 문제없이 잘 실행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